인민주권 받을고 나가는 여성들아 우리의 초급도전 날마다 건설된다 공장의 여성들 농촌의 여성들 가슴마다 불타는 애국생풍고 씩씩하게 움직이자 장군님들이 찬란한 우리족은 완전 공립이하여 공장마다 농촌마다 멈춰진 여성들아 우리들은 초급을 분석하는 힘이다 이 나자가 같이 우리 행복이 가요 가슴마다 불타는 애국생풍고 씩씩하게 움직이자 창군님들이 찬란한 우리족은 완전 공립이하여 찬란한 우리족은 완전 공립이하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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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해 설치하고 takiej 안전 공립이하여 우리족이 많으면 좋지는 않음 감사합니다.